왔다. 안녕! 요즘 유명한 푸른술집 할라에서 제가 협찬을 받게되어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와! 왜? 안녕! 많이 먹게 해주세요. 아니 저기를 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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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은 내가 얹어야지? 저는 베스트를 믿습니다. 베스트 1, 킹타이거 토드파크 베스트 2, 로제판네 떡볶이 베스트 3, 칼라 마운틴 홈페 그리고 여기에 오면 꼭 먹어야 된다는 주류 간할라고 맥주 화이트와이드 여기있다. 광도 2, 바디 2 광도 4, 바디 2 이게 제일 잘 가보인 거 같은데? 바나나가 시켜서 포카드 부르러 하신 거 같은데? 4, 바디 2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도와주 도와주 2, 바디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편집은 영상편집에서 만나요. 음~~! 흰색맛이 안 돼 음~~! 내가 신경쓰게 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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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귀여워서 수고가서 아~~ 이게 무슨 맛이야 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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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오~~ 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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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의 업계 참 잘했다 으흐흐흐흐